으 으 으 둠키 안녕 안녕 만나서 반가워 우와 오늘은 공룡친구들 뽀로로 친구들 동물친구들 모두 모였네 으음 오늘은 이 친구들하고 고래밥을 먹을거에요 고래밥을 함께 먹을거에요 그리고 뽀로로 친구들 과자도 먹을거에요 좋아요? 얼마나 좋아요 춤춰보세요 오우 알았어요 그럼 우리 한번 과자를 뜯어서 뭐가 들었나 보고 그리고 하나씩 먹어볼까? 네 좋아요 과자 먹을 준비 됐어요? 자 숑숑숑숑 고래밥 뽀로로 어떤 과자를 더 둠키는 좋아할까요? 짠 상어 상어 가죠 우리 공룡도 한번 먹여줘 볼까? 네 아 오징어 먹고 있네요 음 고개도 흔들흔들 음 맛있어요? 네 음 맛있구나 아 처음으로 고래밥을 먹어보네 고래밥엔 뭐가 들었지? 흠 우와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어요 자 뽀로로 과자를 한번 먹어보는거에요 흠 흠 흠 흠 흠 흠 뽀로로 과자도 공룡 한번 줘볼까? 흠 흠 왜 안줘? 아 아 기린도 줄거야? 냠냠냠냠 먹어보라고 한번 해줄래요? 흠 흠 흠 추저보세요 흠 흠 짠쿠 흠 흠 흠 똥키는 뽀로로와 친구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래밥보다 뿌로로를 친구들을 더 맛있게 먹고 있네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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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오늘은 그러면 고래밥보다는 뽀로로친구들이 더 맛있는걸로 결론을 찌었어요 모두모두 친구들 안녕 한번 해주자 안녕 빠이 오우 잘했어요 안녕 감사합니다